자 지금부터 우리 현대적인 웹 애플리케이션다운 무언가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이번 수업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들을 모으는 과정 또는 그 부품들을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해드리는 과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번 수업은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중요한 수업입니다. 예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조립해서 결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것이고 우리가 소위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기능 즉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입력받아서 그것을 서버에 저장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면 그것을 제공하는 그 전형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수업이 이번 수업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구현을 또 학습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떤 걸 만들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뭘 할 거냐면 자 이렇게 생긴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거를 클릭하면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뜨고 이걸 클릭하면 노드.js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뜹니다. 그리고 제가 new를 클릭하면 예를 들면 여기다가 제가 슈퍼바이저 라고 하면 슈퍼바이저 이즈 어 맞춰라고 할게요. 뭔가 관찰하는 녀석이다. 뭐 이렇게 자 제가 영어는 잘 못해요. 자 제출 하면 보시는 것처럼 슈퍼바이저에 대해서 제가 입력한 정보가 서버로 전송되고 서버가 그 정보를 받아서 저장한 다음에 이렇게 화면에 출력해 주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 슈퍼바이저를 클릭하면 제가 입력한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저 정보가 화면에 출력되는 이 기능을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서버에서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저장한 다음에 그 저장된 정보를 꺼내오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할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어디로 가냐 저장하는 부분 데이터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 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 우리의 관심사가 쓱 옮겨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구현하고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은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현대적인 웹 애플리케이션들은 실제로 사용자가 등록한 정보나 이런 것들 그러한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에 전문화된 소프트웨어에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볼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파일에다가 자 그런데 이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포괄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파일도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를 컴퓨터상에 저장하는 가장 원초적인 또 기초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유는 이 파일이 말하자면 삽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삽이 있고 포크레인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포크레인을 얘기하겠지만 사실 포크레인이 다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포크레인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 인간인 이상은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실제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삽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삽은 어디에서나 쓸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뭐 고층 빌딩에 사는데 집에 있는 화분에다가 그걸 분갈이를 하는데 여러분이 포크레인을 쓴다고 하면 이건 좀 과한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파일은 어떻게 보면 삽이고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보면 포크레인이라고 굳이 비유를 한다면 장점과 단점을 서로 달리 한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파일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파일을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잘 제어하는 건 힘들죠. 하지만 막 제어하는 건 쉽단 말이에요. 특별한 개념이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궁극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실 거지만 그 중간다리를 하나 넣어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이 데이터베이스 대신에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의 복잡도를 확 낮추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할 겁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는 이 데이터라고 하는 디렉토리의 파일의 형태로 저장이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jade라고 이렇게 쓰고 jade is template engine 이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제출을 하면 이 데이터라는 디렉토리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보세요. 어때요? jade라고 하는 파일이 추가가 됐죠. 그리고 제가 이 파일을 열어보면 그 파일 안에 jade is template engine 이라고 해서 제가 입력한 정보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jade를 클릭하면 그 정보가 화면에 표시되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점을 없애고 저장을 하면 리로드를 했을 때 예도점이 없어지는 거죠. 즉,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는 우리가 그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서버 쪽에 있는 파일의 내용을 읽어봐서 화면에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종의 실드를 좀 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지금 궁극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로 갈 거예요. 하지만 그 중간다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현실에서 필요한 복잡도는 제가 의도적으로 좀 감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애플리케이션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취약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이거를 여러분이 현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반대예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db까지 궁극적으로는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만들고자 한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 일단 기존에 있는 app.js라고 하는 이 파일은 이미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app.js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이 애플리케이션에다가 구현을 해나갈 거예요. 코드는 한 이 정도 규모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등록한 정보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저장할 것이고 그리고 이 템플릿 엔진은 음... public underbar 파일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우리가 템플릿 엔진으로 쓸 거고 그리고 만약에 스태틱한 자바스크립트나 뭐 CSS나 이런 파일이 필요하다면 지금까지는 필요하지 않았는데 public underbar 파일이라는 디렉토리 안에다가 될 생각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거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했으니까 우리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과정을 저와 함께 하시죠.